이제 연휴 오늘만 일하면 굉장히 긴 연휴네요. 여러분 지금 이제 방송도 간단하게 메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간단하게 요약 하면 이제 의사들은 의료현장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의과대학 교육의 그런 체제 또 수련의 과정 이런 것을 대부분 분들이 다 겪었으니까 그분들이 예상한 대로 전망한 대로 이제 의료사태가 이제 굴러가는 거죠. 이제 지금 정부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집단 사고에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성리에도 빠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현실보다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 이런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고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정확하게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것도 의사들이 예상했던 대로 지금 전개되어 왔고 이제 앞으로도 의사들이 예상하는 대로 그대로 이러면 늘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온 사람 입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서울의대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방재승 교수가 한 방송에 나가 가지고 내년 3월이면 가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고 이분들은 잘 아니까 모든 과정을 그래서 이제 한자 숙으로 정말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한동훈 국힘당의 당대표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제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출구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아마 어제에 당정 비공개회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정부 측 대표자는 항덕수 총리고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가 비공개회의가 열렸는데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두 사람 사이에 뚜렷한 그런 차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5년 또 의과대학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완강하게 2025년 또 의과대학 정원 문제는 협의체에서 나오더라도 협상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정 사이에 의견 격차를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의로 사태에서 대통령의 면 얼굴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이제 최후 방어선이 바로 2025년 또 의과대학 정원은 손을 대지 않고 나머지의 손을 대는 손으로 그렇게 하니까 해결책이나 돌파구가 나오기가 힘든 거죠. 또 이제 어제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겠지만 국회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그런 질의응답 시간에 한덕수 총리가 가장 어떤가는 책임은 전공의들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기사를 아마 대부분 전공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텐데 굉장히 이제 좀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해결될 가능성이 없으면 이제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흐르는 강물처럼 대개 강물이 언제 어디쯤 도달할 수 있는지가 다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경로를 대부분 이제 의사들이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죠. 3월 되면 뭐가 터지고 5월 되면 뭐가 터지고 이렇게 다 아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뭐 상황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가 완성이 됐는데 아마 발표를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걸 한 시문에서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 왜 총선 백서 하나까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시문도 다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정당들도 다 거짓말이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패했는지는 천하가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어떻게 어떻게 만졌는지 몇 표나 만났는지 이게 다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득표수를 만드는 그런 체제를 대부분 국민들이 다 외면해버린 거고 대통령도 다 입을 다물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존재하는데 존재하는데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일이 존재하는데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 그렇게 묵시적 합의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존재하는 것이 계속 작동이 될 거니까 그런 체제 하에서 이제 국민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결과는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각자가 알았을지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침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종신교수 테뉴라고 하죠 테뉴 트랙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한데 이제 보니까 연대도 비슷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홍콩 과기대에서 테뉴를 받았는데 기국을 하고 한 분은 와시아대 대학의 테뉴 교수였는데 미국의 애틀란타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인 에모리로 여러분들 테뉴를 받은 부교수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내가 참 사람이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돈도 밖으로 많이 나가고 돈 있는 사람들도 상속정려세를 피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제 좀 젊은 중견 학자 두 사람이 테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은 미국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걸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참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거나 좋지 않지만 그래도 참 지금 시대 상황은 AI라는 것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계단이 흥미로운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한번 다루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그런 일들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가 얼마만큼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는가 이 문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다